화사한 컬러감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기본은 기본대로 유지되는 블랙 컬러부터 그리고 옆쪽에 페룩블루 어쩜 컬러 이름도 이렇게 예뻐? 이거 받아가야 될 것 같아요. 수학하실 때 꼭 챙겨가시고 이거 코랄 컬러예요. 아, 좋다. 실제가 컬러가 더 예쁩니다. 기대 한번 해보시고요. 마지막으로 화이트 컬러. 요즘 완전 대세인데 많이 안 비춰요, 고객님. 오, 그러네요. 스킨 컬러, 미세계 컬러의 속옷만 입어주시면 편안하고 부담없이 즐겨보실 수가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이 네 벌을 지금 다 가져가시는데 거의 한 벌강 가격이 만 원대밖에 안 나오는데 정확하게 오늘 이 한 종이 원래는 45,000원 외에 뱅뱅의 울트라 스트레치 라인이기 때문에 벌강 45,000원에 준비가 됩니다. 근데 오늘 네 벌이 5만 3,915원. 가격 참 좋다. 그리고 뱅뱅은 워낙 바지 하나하나를 만들고 선택할 때도 심지어 왜 벌당 45,000원씩 이렇게 소재가 다르잖아요. 고객님, 레이온이 76%. 인간 입에는 물 실크라고 해서 고급스러운 느낌. 정말 이거는 레이온 따라올만한 소재가 없고요. 그리고 지금부터 좋은 점은 순간적으로 우리 살이 다였을 때 소리 들리시죠? 청량감이에요. 시원함이죠. 들리셨어요? 이게 그냥 일반 섬유에서 느낄 수 없는 진짜 그 청아한 느낌의 원단감으로 오늘 레이온이 76% 이상 들어가고 그리고 이 안에서 왠지 이런 소재가 느껴지면 마아가처럼 뻣뻣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이 신축성 보셨어요? 쭉쭉쭉쭉쭉? 제가 조금만 더 늘려볼까? 이렇게 신축성이 허벅지뿐만 아니라 엉덩이. 우리 여자들 왜 엉덩이 이제 아유 날이 갈수록 계속 늘어지고 퍼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 입기면 진짜 그거 바지 못 입겠더라고요. 이 정도의 신축성을 가지고 심지어 5cm의 밴딩으로 깔끔하게 몸매 라인 되게 예쁘게 잡아드린 실력 안에서 사양을 하나하나 담아드리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걸 입었을 때 느낌을 좀 보셔야 될 텐데 이 몸매 라인 자체를 되게 입고 나서 느낀 거 되게 탄탄하게 잡아줘. 그리고 중요하게 내 원래 몸매를 조금 더 그림처럼 만들어줘. 오늘 서영씨랑 저랑 느낌 어떠세요? 아우 저희들 되게 잘 빠졌다. 그렇죠. 송다비씨가 부럽지가 않을 만한 라인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.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입고 있는 블루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은 딱 봤을 때 되게 몸매 라인 예쁘게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미디가 짧은 거 아니야? 뱅뱅은 특히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성들의 패턴 너무너무 잘하는 그 브랜드이다 보니까 지금 이 밴딩 자체도 하나 이제 뭐 꺾이지 않고 틀어지지 않는 선에서 진짜 복원력 되게 좋게 골반 딱 윗선에서 엉덩이 뒤쪽까지 슬슬쩍 다 잡아들여요. 어디 하는가 뜨는 게 없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좋았고요. 엉덩이 쪽에도 이런 포켓들 신종을 다 쓸 수 있는 포켓을 마련해 드리거든요. 맞습니다. 고객님 리얼 팬츠로 저희가 내버려 드리는 거예요. 이런 패턴 때문에 힙도 업된 느낌이 드는 거 같아요. 그렇죠. 그리고 이런 또 지퍼 포인트 들어가다 보니까 밋밋하지 않아요. 한 벌 한 벌 다 디테일이 다 살아있고요. 이렇게 엉덩이 다 편안하게 해줘. 여기 신축성. 그리고 허벅지 그리고 아예 쭉 이어진 라인까지 편안하게 신축성이 다 가미가 되되 밑단 되게 예쁘게 딱 떨어지는 요즘 샌들 많이 신으실 텐데 이때도 샌들에도 딱 받쳐 입어주시기 되게 좋은 이런 또 턱으로 마련이 되는데 이런 바지가 오늘 네 벌이에요. 네 벌. 네 벌. 컬러 다 다르게. 그리고 받아보시면 골반 엉덩이 있는 쪽에 패턴도 조금 조금씩 달라서 입을 때마다 이런 느낌이 있네. 아마 만족을 하시게 되실 거예요. 저는 코랄 컬러를 입고 있습니다. 사실 이런 컬러를 제일 잘 즐길 수 있는 계절이 여름이 아닐까 싶어요. 그렇죠. 조금 더 젊어 보이게끔. 그리고 이 컬러는 양 옆으로 이런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. 한 번 골반 깎아 드리는데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우리 승마살이라 그러죠. 여기 라인과 연결되다 보니까 저도 골반이 꽤 큰데 좀 소담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다 들어가 있고 울트라 스트레치잖아요. 와우. 이 정도로 제가 잡았다가 탁 놔볼게요. 돌아가요. 그리고 우리 여자들은 여기 있는 부분 무릎 안쪽이 자꾸만 나이 들수록 처지고 커지거든요. 그럼 여기가 이렇게 넓어지게 되면 다리가 좀 짧아 보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아주 쫄깃쫄깃하게 스트레스성이 다 들어갑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 뭐 잘 잡아주는 것도 잘 잡아주는 거고 어떤 활동을 하셔도 정말 편안하다는 거죠. 앉은 상태에서도 좋네요. 이런 느낌이 쫄깃쫄깃 다 나오고요. 그리고 저는 시원해요. 쾌쫄깃해요. 이 느낌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. 그렇죠. 사실 우리 여름 되더라도 반바지 자신 없어서 못 입으시는 여성분들 많아요. 저도 벌써 그렇게 됐거든요. 그런데 이런 느낌으로 쫙 잡아주면 시원하게 입어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 약간의 특별한 느낌이에요.